쇼박스 동구 학교에서 배울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학교 와서 하는 거라곤 주전자 당본밖에 없다고요 너무 구잡을 놈이야 동구 특수학교에 보내셔야 돼요 머리는 나쁘지만 동네에서 제일 착해요 개가 애들을 마시는 물에 개구리를 넣었잖아요 안됩니다 학교 계속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동구가 야구하면 앞으로 계속 학교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동구 야구 목소로 하자 너 야구가 뭔지 알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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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헤드야 너 너무 안다 어? 어? 시끄러워 이리부터 나오지마 물 담고도 끝이야 알았어? 우리 애가 정말 착한데 머리가 좀 나빠요 근데요 우리 애 야구 야구 잘하면 학교 계속 다닐 수 있고요 학교 계속 다니려면 우리 집에서 살아야 돼요 동구야 괜찮아 괜찮아 형들 경신처럼 그렇게 살래? 이것도 못하면 물주 환자도 뺏기고 학교에서 돕게 났단 말이야 이 바보야 너 절대 못해 동구가 왜 못해? 딸 얘기를 얼마나 잘하는데 운동도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야 동구처럼 머리 나쁘면 나는 것도 못해요 동구야 이제 혼자서 집에 찾아올 수 있지? 응 우리 동구 꿈이 뭐야? 아빠랑 사는 거 동구야 그렇지 우린?... 한글자막 by 한효정